한글자막 by 한효정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자기? 안녕 여러분의 팝스타 아리예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절 기다리셨나요? 나랑 술내기 한번 할까 애석이? 다음 스케줄은 어디죠? 나의 팝스타 아리아 나랑 술내기 한번 해볼까요? 난 정말 으랄 우리의 팝스타 아리아 신성만으로 이동해야되는 것 같네요 우리의 팝스타 아리아 우리의 팝스타 아리아 다운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패턴을 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인정하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케줄은 얻죠? 다음 스케줄은 얻죠 다음 스케줄은 얻죠 다음 스케줄은 얻죠? 회사 차이 정도다 그때 조금 더 오세요 이 게임은 전투에 완전히 적응해. 이 게임은 전투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더 어렵습니다. 이 게임은 전투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해야 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 동작을 받으면 좋겠다. 1. 2. 3. 3. 4. 6. 6. 6. 6. 7. 2. 2. 2. 3. 3. 4. 음... 저.. 기다리셨나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자기? цев어 캠프 다시 도망간다 적을 차치했습니다. 히힛 이번 주 차트 1위도 내 차지야. 랩몬 근데 이 적의 큰 적은 빨라 일어날게, 재미있는 적은 정bros입니다. 이곳은 이곳에 도착하십시오. 이곳은 이곳에 도착하십시오. 다음 스케줄은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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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아노 ㄷㄷ 다음 스케줄은 어디죠? 다음 스케줄은 어디죠? 혹시 아프지 않으실까요? 맞습니다. 여기가 2개가 1개입니다. 장례가 1개입니다. 2개가 1개입니다. 1개는 2개입니다. 2개가 1개입니다. 1개가 1개입니다. 2개가 1개입니다. 1개가 1개입니다. 1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엔진! 전혀 엔진! 전혀 너무 좋네요 이런덤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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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불러볼까요? 노래도 녹여볼까요? 노래도 녹여볼까요? 절.. 기다리셨나요? 결국.. 아빠라.. 치료때문에 1명을 적용해볼까요? 저거 안내면.. 이때... 멈추러 레슨이 한대.. 너너로 설치하는 중.. 엑르.. 전장의 지배자 ㅎ 다음 스케줄은 어디죠? 4. 4. 5. 5. 5. 보통은 뇌에 적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자기? 함께! 불러볼까? 내가 갈게요. 느낌 아닐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